신생아 소득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가 면역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장기에 숨어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혈액뿐 아니라 정액, 신생아의 뇌조직, 태반과 양수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의학잡지 신종전염병에 따르면 68세 남성의 정액에서 두 달 넘게 지카바이러스가 살아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연구팀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낙태한 태아를 부검한 결과 태아의 뇌에서 바이러스를 다량 검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출산 후 사망한 브라질아기 2명의 뇌와 임신 중 유산된 태아 2명의 태반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전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